이항영의 월가이드도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MTN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안에 있던 한국 기업들 폭락을 피해갈 수 없었죠. 쿠팡과 KT, 포스콜딩스 등의 약세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가상자산의 폭락 코스피 야간선물의 폭락 아직 국내 시장 오늘 개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미지수입니다만 간밤에 미국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살펴보시죠. 한국의 비상개협령, 월가의 시각은?입니다. 외신들의 우려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일단 한번 간밤에 있었던 자산시장의 변화 살펴 주시고요. 외신 상황도 전해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보였던 한국 시장의 상품에 대한 어떤 가격의 흐름을 먹고 오늘 시장을 준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국 주식 많이 하신 분들은 약간의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일단은 일정에서 한순간에 폭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등락이 있었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거래되는 한국 주식 시장에 판단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달러와 원화의 흐름이 하나 되겠고요. 또 하나는 MSCI에서 만든 한국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MSCI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벌로 보면 EWY인데요. 제가 미리 좀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이 거래가 절대 많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참고는 되지만 이 시장이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못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개별 종목은 거래가 극히 없다. 그래서 큰 양의 자체는 보유는 드리지만 너무 이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안 될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MSCI 한국 보겠습니다. MSCI 한국은 여러분들도 심벌로 보면 EWY라는 심벌을 갖고 있는데요. 거래가 오늘 조금 늘었죠. 왜냐하면 주가가 좀 출렁거리기 때문에 발표가 나자마자, 알려지자마자 어저께 우리 시간 밤중에 나온 거 아니고 10시 몇 분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열리자마자 훅 떨어졌었다가요. 주가 보면 나름 좀 반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1.64%로 끝났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거로 보면 시장 자체로 보면 은봉이라고 하는 양봉이라고 하나요. 하락에서는 약간은 반등하면서 마무리됐다. 다만 시장 자체는 주가가 마이너스 1.6%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 자체가 코스피나 코스피의 일정순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코스닥과는 거의 상관성이 없는 주식들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시장이 크진 않네요. MSCI 한국, ETIM. 한국의 물이 외국에서는 보유는 들이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태원 52조 최저가를 나타냈다라는 거? 네, 그건 맞는 얘기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마이너스 1.6%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 열리면 시장할 때 바로 어느 정도 반영되겠고 그렇지만 선물 시장의 흐름 이런 것도 보시기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종목들이 들어가는데 종목은 ADR이라는 형태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극히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잘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전력입니다. 한국 전력이 ADR이라는 형태로 움직였는데요. 마이너스 2.1%가 오늘 떨어졌고요. KT는 마이너스 0.4% 떨어졌습니다. 포스코는 52조 최저가가 갔는데 포스코는 국내에서도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떨어진 거가 이거 사태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포스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다는 그동안 좋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영국에 상장돼 있는데 영국에 역시 ADR이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3.7%가 떨어졌고 이거는 영국은 미국보다 일찍 끝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떨어졌고 지나고 났으면 약간 하락부를 망감할 수 있는 진정될 수 있게 이 정도 떨어졌고요. 쿠팡은 좀 떨어졌지만 쿠팡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시장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쿠팡 하나가 크게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러 원화 환율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표죠. 이쪽이 가장 급박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을 안 하신 분들도 경제 활동 하신 분들도 지상파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1,400원이 넘었다 올라왔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1,446원 정도까지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잠시 전에 제가 봤을 때는 1,418원, 19원? 좀 진정됐네요. 네, 조금 진정되어 있지만 조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거는 역시 메인 거래량이 역시 9시에 한국 시장이 열린 다음부터 훨씬 많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흐름 자체는 안 좋게 끝났고 분명히 악세의 운영이 있고 앞선 코너에도 떨어졌겠지만 이거 자체가 이거보다 이거가 안정됐으니도 안정됐다. 아니면 이거 반응할 때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에 대한 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선물 시장 가격 나오고 동시효과 나오고 9시효과 또 움직임. 그때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외국인의 한국 주식에 대한 판단 역시 가장 대표적인 주식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 쪽의 흐름은 오늘 어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미증시 말씀드린 게 약간 그렇죠. 한국 주식 때문에 약간 걱정이 많은데 미증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딴판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다. 딴판이죠. 지금 한국 시장은요. 오늘도요. S&P업에 아주 소폭이지만 사상치역으로 올라가서 오늘 연초 데뷔 올해 들어서요. 55번째 사상치역가로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도 오늘 한 1% 가까이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빅테크들이 어저께 이어서 오늘 맥세븐 중에서 테슬라 정도만 약간씩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어저께 7회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나스닥은 오늘 1% 넘게 상승하기까지 하고 약간 주춤가 어렵지만 그리고 나스닥도 올해 들어서 35번, 34번째인가요? 사상치역가를 기록하면서 여튼 한국 시장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딴판 시장이 열리고 있다. 라고 오셔야 되겠죠. 미중시는 평온했고요. 어제 그냥 세상 모르고 한 10시쯤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고 또 새벽에 뜬 눈으로 주무신 분들도 못 주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요. 계엄령이 웬 말이냐. 44년 만에 계엄령. 이게 평화로운 때 이렇게 계엄령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한경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외국의 외신들은 한국 관련 자산을 지금 매도해야 된다라는 뱅코브 아메리카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대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뱅코브 아메리카가 됐건 제피문이 됐건 그거에 대한 제 커멘트를 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국이건 한국이건 일본이건 영국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누가 뭐라도 딱 하나의 변수가 없습니다. 교과에서도 나고 누나 다 아는 겁니다.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쪽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익의 증가가가 약간 어렵다 그러면 GDP의 증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미국의 GDP가 2.5% 정도 나올 거라고 낮아져 맞자 2.5%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IF, 한국은행도 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2%가 안 되게 나오고 전망치가 또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것이 좀 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는 제가 커멘트 드릴 입장이 아니에요. GDP의 증가 쪽, 그러니까 실적 이익 쪽 그쪽만 좀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한국 시장의 계엄령 발동과 해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주식이 열릴 것인가를 7시 30분에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던 대로 미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나스닥백 펴립 종목 재조정입니다. 12월 13일 나스닥백 연례지수 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 지금 몇몇 종목들이 꼽히고 있는데 그들 종목들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이죠. 그중에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 얘기를 온전히 해드리면 아마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흐름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한 4년 전에 지금 팬데믹 전후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 얘기했고요. 작년 봄이, 정확히 보면 재작년 말부터 해서 거의 2년 동안은 그냥 오로지 전부 다 엔비디아만 얘기하셨고 아마 이 방송 보는 분도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엔비디아 약간 멈추되어 있지만 여전히 선호도 있는데 그 정도의 열기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마치 한 5년 전, 7, 8년 전에 테슬라 그리고 4년 전, 3년 전에 어떤 엔비디아 같이 얘기하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말로 팔란티어거든요.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팔란티어가 7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우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올해 S&P500 들어간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한 주식이 틀림없겠는데요. 이게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를 굳이 말씀드리면 연방정보 차원에서 클라우드나 이런 거 하면서 페드, 연방정보, 램프업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승인받는 분위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라갔지만 그보다는 팔란티어가 한 열흘 정도 됐죠. 공식적으로 열흘인가 2주 됐을 텐데요. 그때 팔란티어가 주식시장의 거래소를 NYSE,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나스라 옮기면서 나스닥 100에 들어갈 필요충분 정보를 갖췄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14일 날 지수안정위원회에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뚜껑을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팔란티어가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럼 하나만 할지 다른 걸 할지 아무도 모르겠으나 지금 오늘 표는 순서대로 시가총액이 오늘 더 올랐는데요. 나스닥 100 직수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총액 탑10을 조사해봤더니 여기 나오는 것들이 바로 팔란티어라든가요. 그리고 요즘 또 국내에서 제일 매매 많이 하는 것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2배짜리 ETF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ETF인데요. 여하튼 그걸 포함해서 에키닉스, CME그룹, 인터랙티브 브로커 정도까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가총액 5개가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 뭐냐면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모더나를 비롯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일루미나, 바이오젠 이런 것들을 또 그 바깥에 있는 것, 아래쪽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수칠뿐이고 그동안에 여태까지 보면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긴 한데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움직임에서 주가의 등락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역시 관심은 팔란티에 많이 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개별 종목보다는 나스닥백에 여전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ETF를 하는 것이 최상이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미국에 직토하시는 분들은 QQQ나 QQQM, QQM은 215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 100을 추정한 이테프는 제가 알기에는 7, 8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코덱스 나스닥 100티앗이라는 상품이 있고 이거는 한 주에 19,830원이다. 아마 오늘은 또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오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좀 유력하네요. 그런데 그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런스 소식입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 한번 여러분 보시죠. 테슬라가 349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411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목표가 상향 또 나왔습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은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마 이런 걸 관심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테슬라, 일란 머스키에 연봉을 더 주고 말구나 이 이슈가 있었는데 약간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악재가 있었지만 최근에 스티페리라든가 로스 MKM에서 일제의 목표 주가 올렸고요. 특히 로스 MKM은 중립에서 강력 매수로 목표 주가를 85에서 380달러까지 급상향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미국에서 중산층 백인들이 지금 그동안의 테슬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랑 겹치면서 소위 쉽게 얘기해서 일란 머스크를 좋아하는 팬들이 두 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주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항영의 월가아이드 특집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이항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 50분 지라고 했습니다. 아직 증권거래소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7시 30분경에 오늘 한국 시장이 열릴 것인가에 대한 여부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 확인하시고요. 오늘 환율 시장과 외국인 매도, 그리고 한국 시장의 신뢰도 회복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